자, 여러분,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바로 머리기사였습니다. 머리기사? 무슨 뜻이죠? 머리기사는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여기에 보면 머리와 기사가 합쳐져 있군요. 아, 그래요. 머리는 뭐죠? 맞아요. 바로 우리의 머리를 말하는 거죠. 머리는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죠? 가장 위에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기사는, 그렇죠?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 이것을 기사라고 하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뉴스들을 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머리기사는 어떤 뜻이 될까요? 기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 가장 위에 있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겠죠? 내용을 볼까요? 신문기사 또는 잡지. 신문기사나 잡지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기사입니다. 제일 첫 번째 기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사를 말합니다. 신문은 한 면, 1면, 2면, 3면, 4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문이 이렇게 나눠지죠? 여러 가지 신문이 있어요. 그럼 이건 1면, 2면 이렇게 숫자를 셉니다. 그럼 1면, 넘기면, 2면, 3면, 4면 이렇게 면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중에 첫 번째 면이 되겠죠? 첫 번째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위쪽에 있는 기사, 이것이 머리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에서도, 그렇죠?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신문기사가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위에 있는 경우에 그걸 머리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기사는 어때요? 거기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죠? 제목이 커다란 글씨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그런 제목들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머리기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